함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성도 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조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귀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욱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응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가이사리아 앞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가이사리아의 화려함에서 마음을 빼앗겨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땅에서 참 많은 교회를 돌아보며 그 화려함과 그 프로페셔널함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교회들이 주님의 몸 든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여정 가운데 함께 참여한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 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으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을 복상하는 이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여정의 종방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았고 많은 것들을 느꼈고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여정 끝에 만날 주님 아니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만 나이미암아 우리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져서 주님께 아름다운 고백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2절만 다 함께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지혈입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말은 곧 거룩해진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게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동력자들 부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이 여정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들과 또 고민들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이 고민들과 고백들이 이 여정을 통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참된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만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복된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신 그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다 우리가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제자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운전하시는 가이드님과 또 인수원하시는 교수님 또 모든 우리 일행들이 한마음 한듯 되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이미암아 더욱더 깊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